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복입니다 저의 첫 솔로 앨범 골든 발매를 맞아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짧게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한 골든에는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 솔로 싱글, 세븐, 3D, 그리고 신곡 7개까지 다양한 장로로 11곡으로 채워봤습니다 트랙 순사에 따라 앨범 전체를 들으시면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는 레트로 펑크의 그루비한 느낌의 곡이고 제목 그대로 언제나 무슨 일 있어도 너희 곁에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짧은 앨범 소개에 이어서 또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부가 앨범에 대해 좀 다뤘던 내용들이라면 2부에서는 앨범 외적인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도 앨범에 대한 관심은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팝사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냥 무대,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슷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음악적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싱글들 그리고 타이틀곡까지 올드스쿨이거나 레트로한 리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좀 섞어보고 새롭게 해석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기존의 올드팝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상대적이겠지만 조금은 더 트렌디한 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안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무대를 보는 관객분들을 설득시키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더욱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글로벌 팝스타라는 타이틀이 사실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냥 아티스트로서 혹은 가수로서 그냥 많은 무대와 많은 장르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시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인정이 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그냥 내가 가는 길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또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좀 3시간 정도? 4시간은 너무 길고요 3시간 정도의 콘서트를 혼자 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룹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더 위로 가자 라는 말을 또 아미에게 했는데요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Q. 올해로 데뷔 10주년? 사실은 잘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멤버들과 열심히 달려와서 굉장히 좀 빠르게... 아닌가? 멀었나? 느렸나? 정신은 없었나? 모르겠어요 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의 순간을 고르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얘기했지만 딱 콘서트장에서 아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무대를 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서로 이렇게 탁... 저는 우리는 무대 위에서 탁 팬들은 무대 아래서 이렇게 서로 많은 에너지와 그런 걸 나누고 또 교감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가수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긴 해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응원해주신 아미분들과 함께 무대에 서 있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황금빛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앨범 그리고 곡들을 준비하고 또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또 하면서 황금빛 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아직 저와 멤버들의 황금빛 순간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겁다는 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미의 존재가 곧 저의 존재고 방탄의... 약간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버겁다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없고요 그냥 진짜 마음과 이 시간을 누군가한테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 매번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구 혹은 가족처럼 대하고 싶고 아미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뭘 좋아하는지 약간 가까워지고 싶은 것 같아요 소통 재밌습니다 아미들이랑 소통하는 방탄소년단과 아미 그리고 화양연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물론 앨범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솔로 싱글 앨범을 내면서 여러 면에서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 활동들도 방탄소년단의 일부 중 하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장담하겠습니다 2025년에 방탄소년단이 다시 모이게 된다면 정말 정말 멋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아 네 아미들한테 한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 준비했고요 이런 제 마음이 기자님께 잘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여러 무대를 통해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잘 즐겨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또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